아 하하하하 산아 야 내가 널 위해 튀어나와 준비했어 이쁘지? 아 아 이쁘잖아 아 아 갑자기 부영색에 꼬쳤어 아 왜? 봄이잖아 아 부영색 진짜 안 입어 어 이쁘다 야 이쁘네 잘 어울리네 진짜 색깔 이쁘더라 우리 아들한테 저런 색깔 사다주면 절대 안 입어요 아 안 입어요? 네 조금 너무 과한게 아닌가 좀 밝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네 너무 어둡고 컴컴하게 있으니까 좀 화사하게 또 봄이고 하니까 선호는 사다주면 입어요? 선호는 사다주면 사다주는 대로요 저 핑크도 저런 색깔도? 아 저거 안 입을 것 같아 가 입고 와봐 아 뭘 입고 와 아 입고 와봐 아 됐어 나중에 입을게 아 나중에 입을게 아 입고 와봐 좀 보게 사이즈가 맞나 안 맞나 아 사이즈 맞나 안 맞나 볼게 아 사이즈 맞아 내가 보기에 아니야 아니야 입고 와봐 빨리 아 얼른 입고 와봐 아 이쁘구만 그래도 입는다 요즘 유행하는 색깔이야 어떡해 너무 입기 싫어하는데 아 아 아 어 이쁘다 이쁘죠 발걸음 옷을 입으면 되게 얼굴도 화사하고 예쁘게 나와요 아 저 제 체형은 절대 아니죠 그냥 걸어다니는 산딸기여서 손살이 아 진짜 아까 거울 보였는데 얼굴까지 분홍색으로 변하더라고요 막 빛 반사돼서 방이 아니고 자꾸 나와있네요 방에 안 들어가 아 선아 선아 아 부르면 부르네 아 짠 짠 짠 짠 짠 짠 아 뭐하는겨 이쁘지 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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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시밀러룩이야 일어나 봐 시밀러룩 몰라 시밀러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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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밀러룩은 뭐야 비슷한 룩 커플룩처럼 입는 거야? 시밀러룩이라고 해요? 네 똑같은 게 아니고 비슷하게 또 사진 찍어 또 사진 찍어 야 일로 와봐 아 아 봐봐 좀 얼굴 갖다 대봐 어머 표정 뭐야 아 어떡해 아 어떡해 토끼 응 응 움직여줘야지 응 웃어 좀 웃어 좀 웃어 좀 웃어 좀 웃어 좀 동글동글 턱 내리고 턱 내리고 다시 한 번만 더 찍어 아 저 무시해 우리 진짜 핑크 잘 어울린다 너랑 나랑 그래 이쁜데 좋아 이제 마지막으로 방에 가서 한 번만 더 찍자 응 응 진짜 마지막 가자 약간 자포한거 같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자포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